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16회차 정함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자신이 모르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여 먼저 용서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52페이지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코살라국의 피자나띠 왕은 마카리라는 아름다운 왕비를 얻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높은 누각에 올라 주변의 경관을 내려다보면서 왕비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오 왕이시여 저는 이 세상에서 저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아마 자기를 대답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뜻밖의 왕비는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서운함과 놀라움을 금지 못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나 갈 수 있지만 어디를 간다 한들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스러이 여기니 모든 사람들은 남을 헤쳐서는 아니 된다오라고 하셨다 왕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역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로 상대의 기분을 거스리지 말고 양보해 가면서 돕고 살라고 하셨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대에도 대부분 남의 사랑을 받을 줄은 알지만 남의 사랑하는 것을 서툴고 남의 호의나 친절은 당연한 것으로 알면서도 남을 사랑하고 봉사할 줄은 모르며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나만이 제일이라는 자만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아도 억지로 밀고 나가며 심지어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화를 내거나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고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명예를 얻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배합하거나 약점을 들추어내어 욕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다거나 유능한 직장인이 상사의 눈 밖이나 실직을 당하는가 하면 부부싸움 역시 자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편리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데서 발단이 된다 본승 역시 과거 젊은 시절 힘 있는 분들이 뜻과 부합이 되어 가진 고초를 겪기도 하고 여러 주변이나 친지에게 좋지 않은 판단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올바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여도 권력이나 물질이 앞서는 사람들이 말을 더욱 신뢰하고 인정을 받는 현실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또한 몇몇 신두들로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만들어 한동안 청시만을 복용하며 쓰라림을 겪은 적도 있었다 일반적인 옳은 일이라 하여도 자신들이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방법이 없다 또한 아무리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 해도 모두가 오해로 받아들여지고 그럴수록 어이없는 유언비언은 말할 수도 없었다 일반적인 가정이 편치 않아 상담을 원하는 불자들을 만나보면 상대가 문제가 많아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만들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암안의 결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찍이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내 자식은 귀여워하면서 남의 자식을 미워한다면 내 자식 역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면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남편은 밖에 나가 자존심까지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 역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다 어느 누가 구박을 받으면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며 또한 어느 누가 굳은 일을 마다 않고 하겠는가 내가 상대에게 해줄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되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가 못해 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자신이 모르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며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속사회는 모순이 많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거나 일생 동안 빚을 못 보는 수가 있다 그러나 더더욱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럽고 나쁜 것만으로 가득하다고 볼 수도 없다 탐욕으로 가득 차 비열하게 명리를 추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진흙 속에서 뻗어나 깨끗이 핀 하얀 연꽃처럼 불평볼만 없이 조용히 도리를 익히고 열심히 청순함을 만드는 사람도 적지 않다 스님의 글 자신을 사랑하듯 맘을 사랑하라의 내용이었습니다 SIB 불교 교육방송은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불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SIB 불교 교육방송 후원 ARS 060-700-2037을 누르셔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관 16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wed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